안녕하세요 그림 유튜버 디모드로 입니다. 사용하는 잉크는 누들로 41번 브라운 이고요. 만연필은 홍디안 1843 EF 촉 입니다. 이 그림은 1점 투시로 그리면 되지요. 저 멀리 집 한 채가 보입니다. 그곳을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투시선을 몇 가닥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투시선이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대충 그려도 무방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 선들 한 선에서 다 만나는 건 아니겠지? 옆이랑 이어질 계단이 있는 가로선도 하나 그려 줄게요. 이왕이면 바닥에 있는 화분 상자를 위해서도 선을 그려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래 화분 상자를 위해 가로로 선을 그려 주고요. 또 시멘트 자루의 위치도 대강 그려 줍니다. 그 앞에 있는 바위 그리고 그 뒤에는 욕실용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려 넣어줍니다.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것들은 중요한 대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스케치를 해 주면 도움이 되죠. 앞쪽에 있는 창문의 위치를 표시해 준 다음 이 정도 위치해 오겠죠? 그 다음에는 식물이 차지할 공간을 대강 그려 줍니다. 자 스케치는 다 되었습니다. 오늘 그림에서 메인 테마는 이 식물 덩어리입니다. 커다란 나뭇잎부터 그려 볼까요? 전체적으로 사용할 선을 여기서 정해야 합니다. 저는 약간 직선을 사용할 것입니다. 잎의 모양이 앞쪽 뒤쪽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질 모양으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이 그리려고 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모양이 비슷하면 될 것입니다. 큰 잎들은 아주 촘촘하게 채울 필요는 없어요. 무성한 식물들 안쪽에 어두운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여러 방향으로 자라는 나뭇잎들의 방향성과 크고 작은 크기의 크기 다양성 그리고 그것들이 무작위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점들이 그림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합니다. 큰 잎들을 채워서 그리고 나면 이번엔 작은 잎들도 그려주세요. 전체적으로 잎들이 채워졌다고 생각되면 이번엔 나뭇잎의 잎맥 중에 가운데 부분만 그려주면 됩니다. 이 정도를 채워야지 하고 스케치로 그려둔 그림 안쪽이 식물로 채워졌다면 이제 나뭇잎 사이의 공간을 검은색으로 채워줍니다. 너무 검게 채우기보다는 어둠의 강약을 생각하면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어두워야 할 부분이 있고 덜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적절하게 잘 보면서 채워줘야 깊이감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입체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어두운 부분을 채워 넣는 펜선을 여러분도 자신만의 선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두운 부분의 강한 정도와 약한 정도를 사진을 보면서 채워 보세요. 그림에서 명암의 차이가 보이죠?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창문을 그려 볼까요? 가까이에 있으며 커다란 개체는 사실대로 그리는데 중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눈이 많이 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나뭇잎을 그릴 때 사용한 느낌의 선을 다른 곳을 사용할 때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창문은 멀리서 볼 때와 다르게 가까이에서 보면 약간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죠. 창문의 어두운 안쪽을 칠해 주겠습니다. 벽의 무늬도 참 특이하네요. 일단 간단하게 그려 주겠습니다. 이제 가장 앞쪽 부분이 되겠네요. 나무로 되어 있는 화분을 상자를 그려 준 다음 아래쪽에 화단 밑부분은 작은 잎들로 채워 주겠습니다. 화단 뒷부분의 어두운 부분은 확실하게 어둡게 채워 줍니다. 사실 이곳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시멘트 봉지를 그려 줍니다. 욕실용 작은 의자도 그려 주겠습니다. 욕실용 작은 의자도 그려 주겠습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바위도 적당히 그려 줍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바위도 적당히 그려 줍니다. 이제 화단의 아랫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박스를 그려 주고 박스를 그려 주고 이제 작은 잎들을 먼저 채워 주고 있습니다. 화단의 바닥 부분이 채워 줬죠. 이제 나무 화단의 질감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가로 세로로 그려 주는 방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명확하게 어둡게 표시를 해 줍니다. 그런 다음 이번엔 벽에 무늬도 넣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문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창문을 그려 주고 마찬가지로 어두운 문을 채워서 이것이 창문이구나 를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내려오는 여러 개의 파이프도 그려 주고 있습니다. 중간 공간에도 식물을 넣어야 하겠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은 검게 채워서 공간감을 주어야 합니다. 되도록 원근감을 생각하면서 그려야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은 더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때때로 제가 가는 선을 사용하기 위해 펜을 뒤집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유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점과 선을 사용해서 파이프나 벽에 점을 찍듯 그리는 것은 그곳이 비어있는 하늘이 아니라 벽처럼 채워진 공간이란 의미입니다. 왼쪽은 스케치를 하지 않았죠? 오른쪽 그림에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 부분에 있는 계단을 먼저 그려서 기준을 삼아 그려 준 다음 나머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바닥은 깨어진 시멘트 모양을 무늬로 사용해서 적당히 그려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멀어지는 부분인데 아마도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위에 화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건이 올려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간중간을 채우는 나무와 식물들이 이 그림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집 뒤쪽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묘사하기 위해 펜쪽을 뒤집어 가는 선을 사용해서 채웠고요. 이제 가운데 하늘색으로 칠해진 집을 그리기 전에 우측의 나뭇잎을 마무리 해 줍니다. 그림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진이라 여러분에게도 남겨 드립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연습을 해 보세요. 이번 사진의 암호는 다즐링 하우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문으로 암호를 치시면 파일이 열릴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아름다운 그림 그리시고 다음 그림 그릴 때 다시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 주세요.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면 제가 꼭 답글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꼭 답글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